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유표 기자구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자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요즘에 미국 증시가 딱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와 러셀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 중소용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박재훈 전무가 러셀 헤라 러셀 헤라를 지금 한 세 번째 말씀하고 집에 가셨거든요 제발 좀 러셀을 해라 제발 러셀 헤라 거의 한 달 반을 얘기하고 가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이번 주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금요일 좀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종목들은 좀 안 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확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대 낙폭주들 예 그리고 실적이 분기별 실적이 정말 괜찮은데 힘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환경이 빅세븐만 가니까 그렇죠 못 갔던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때 정말 두들겨 맞았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키맞추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는데 이번 주 한번 뭐 또 재밌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시죠 자 오늘 준비된 내용도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영조리 안 했어요 아 영조리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연결 연결됐을지 모르겠네요 연결됐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아마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러셀 이천 지수 중소형 성장주들이 좀 많이 있는 러셀 이천 지수가 2.9% 거의 3%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만약에 소형주를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난 금요일날 와 이게 갑자기 3% 5% 7%씩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4.24% 정말 많이 빠졌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금리에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펙플러스 회의에 따라서 유가 WTI 기준으로 73불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트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85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또 상승하면 인플레이션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공세를 확대한다 확대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남쪽 지역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다시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또 시장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종목단으로 좀 가게 되면 스포티파이가 직원 17% 감원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약 한 1500명 정도가 감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스트리밍 오디오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추가할 예정이다 라고 좋은 소식도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 분기에 보기 드문 수익을 좀 보고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CEO가 여전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아직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직원들보다도 단순 업무를 좀 지원하고 업무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데 전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조금 창의적인 그러한 어떤 일들을 업무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 업무에 많은 직원들이 좀 할애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자와 소비자 등의 주요 이일관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감원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어요 여기에 또 비트코인마저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그냥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언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나 우리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얘기 나와요 이렇게 오를 때 보면 더 올라간다는 전망들이 자꾸 나오게 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10만 달러 목표치 또 나왔더라고요 10만 달러는 애교고 50만 달러 가야지 이러신 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내 시장 오늘만에 국내 시장 보셨던 분들도 증권용 토큰 STO STO 관련한 증권용 토큰 시장이 또 약간의 핫한 그런 섹터로 지목이 되면서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보게 되면 헝다그룹이 청산소송 심리가 내년 1월 29일로 연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홍콩 법원이 4일 파산 위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죠 청산소송 심리를 다음 달 29일로 연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인이 해당 심리를 연기하면서 헝다의 법적 의견을 구하는 것 외에 관계 당국과 직접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헝다 측 변호인들은 헝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채권자가 없다면서 심리 연기를 요청을 했고요 또 헝다 채무 구조조정안을 향후 5주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되면서 일단은 다음 내년 1월 말로 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또 글로벌 경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로슈 비만치료제 제조사 로슈가요 비만치료제 제조사 카못을 27억 달러 하나로 약 3.5조 원에 인수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크기 시장의 파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만치료제에서 우리가 지금 과거의 비만치료제 시장하고 현재 비만치료제 시장에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진 것은 과거는 마약성을 썼고 지금은 마약성이 아닌 걸 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위고비가 되는지 보니까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도 여전히 이제 비만치료제에 마약성 치료제들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 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제 마약성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 좀 자리를 뺏기려면 빨리 위고비나 싹센다 싹센다는 돼요 싹센다는 되는데 위고비 안 되고 마혼자로 이제 그 잿바운드 있잖아요 잿바운드도 빨리 들어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저기 비만성지 그러니까 다이어트성지로 불리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거기서 마약성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우리가 많이 처방받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기업 실적도 실적이지만 빨리 이 치료제들이 좀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성 의약품을 좀 덜 사용하려면 뭐 언제 들어올지 그러니까 싹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힘들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를 또 보게 되면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1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뭐 최근에 여러 인수전이 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루이슈도 마찬가지고 알래스카 항공도 마찬가지고 조금 기다렸던 그러한 자금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변동성을 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인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또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피인수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또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가 보게 되면 자 이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은 비욘세 효과 참 이게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정말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누구보다 빠르게 네 근데 이제 비욘세도 사실 그 비슷한 시기 때 물론 최근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비슷한 시기 때 같은 투어를 했습니다 네 네 하게 되면서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가 워낙에 워낙에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비욘세의 어떤 효과가 좀 묻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비욘세 효과 어떤 부분이 있는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보기 전에 아직도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4년 지금 왼쪽에 있는 연두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2023년이고요 이제 지금은 끝났어요 이게 11월 달까지 있었던 투어였고 12월은 좀 쉬셔야죠 좀 남자친구랑 크리스마스 보내야죠 크리스마스 보내야죠 안 그래도 오늘 남자친구 첫 경기에서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관람한 첫 경기에서 졌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뒤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쉬나 쉬어야지 그래서 1월에도 없습니다 1월에도 없는데 내년 2월부터 또 8월까지 이런 일정들이 쭉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3분의 1도 안 됐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어느 효과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또 누릴지 물론 여러 아시아 국가를 통해서 그 외에 남미 국가 또는 영국까지 진출하게 되고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각국의 나라에서 이제 이 투어를 진행하면서 또 어떤 경제 효과를 또 일으킬지도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여러 투어를 하면서 너무나도 이제 마케팅은 됐어 홍보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보일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볼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비욘세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박스오피스 1위 르네상스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비욘세의 투어를 어떤 영화화 시켜서 필름화 시켜서 지금 박스오피스 주말에만 약 2,100만 달러 2,200만 달러 2,100만 달러 추산적인 그런 수익률이 있는데 약 한 300억 정도 주말에만 300억을 수익을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르네상스를 본 관람객만 한 90만 명 정도 추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2003년에 톰 크루즈 주연의 라스트 사무라이 이후에 2천만 달러 이상 수익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바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톰 크루즈 주연의 라스트 사무라이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비욘세 팬들이 어떠한 몇 분이 정도가 오셨고 도대체 어느 정도 경제 효과를 누렸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데이터로 좀 나와 있는데 사실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아서 제가 신문 기사로 일단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비욘세의 아홉 번째 콘서트 투어 이 아홉 번째 콘서트 투어가 5억 7,9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역사상 여성 아티스트 투어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투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역사상 1위 아니냐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 그래서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집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됐는데 이게 집계가 되면 또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가 앞으로 향후 남은 투어를 하게 되면 물론 비욘세를 압도적으로 좀 앞서겠지만 지금까지 투어가 끝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역사상 여성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비욘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투어에서는 7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저스틴 비보도 있고 예전 이제 마이클 잭슨 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7번째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번 투어가 이제 56번째 그러니까 56번째의 투어를 했는데 이제 6위 이게 7위잖아요 지금 근데 6위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투어가 건세로즈라고 건세로즈스라고 이제 그 헤비베탈 하시는 그 밴드예요 밴드 미국 밴드인데 3년 동안 158개 쇼를 진행했어요 투어를 근데 158개를 투어를 진행했던 건세로즈스랑 지금 이번에 56번째 투어를 했던 56개의 투어를 한 거죠 했던 이제 비욘세와 비교했을 때 비욘세가 좀 압도했다 그러면 거의 비욘세는 건세로즈스보다 3배 가까이 3배 이상 그렇죠 그렇죠 돈을 번거네 네 그렇죠 그러한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좀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욘세 쇼당 그 평균 총액 한 사람당 1030만 달러 아 그러니까 쇼당 쇼당 1030만 달러를 올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그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비욘세가 45억 달러를 창출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전반적인 그 산업 환경을 봤을 때 이때는 뭐 숙박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굿즈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과가 비슷하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욘세가 혼자 투어한 게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다 한 사람이 물론 혼자서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제작진이 있을 것이고 기획을 하는 그런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아니 뭐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중국에서 누구 혼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건데 엄청나네요 한 아티스트가 와 올림픽 수준의 그런 이제 수익 창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비욘세 팬의 72%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그리고 비욘세 팬이 좀 더 나이가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 티켓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만지 정말 일일이 물어봐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아니 카드 결제 내역만 싹 받으면 근데 이제 엄마 카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교통량을 분석을 한 거야 재미로 갖고 나온 겁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1시 이전에 1시 이전에 보게 되면 비욘세의 교통량을 봤을 때 12% 테일러 스위프트는 19% 자 1시에서 5시 사이는 33% 33% 비슷하죠 자 근데 5시에서 8시 사이가 되면 이제 34, 36 이것도 뭐 비슷한데 마지막 8시 이후로 되면 젊은 친구들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통량이 확 줄어들 있고 8시 이후가 된 교통량이 21%다 그래서 비욘세 팬이 72%가 여성인데 전반적으로 좀 나이가 많은 사회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는 그런 교통량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맞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하여튼 가지고 나왔고 이건 이제 뉴스 기사에 제가 기반해서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에 영향을 받고 르네상스를 보았나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32%는 친구 가족을 통해서 내가 이걸 보게 됐다 그리고 22%는 온라인 예고편을 보고 내가 이걸 봐야겠다 해서 왔다 그리고 46%는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보고 나서 아 이 르네상스를 봐야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다시 올 의향이 있냐 르네상스 투어를 또 볼 의향이 있냐 했을 때 91%가 나는 다시 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80%가 이번에 콘서트 어땠냐 정말 만족하니 이 경험에 대해서 80%가 너무너무 만족한다 이 돈을 내가 쓸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고 그리고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평균 1인당 평균 썼던 비용이 1870불이라고 합니다 거의 200만원이 넘는 돈을 1인당 썼는데 이 비용 자체만 봤을 때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1500불 정도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욘세의 팬들이 나이가 좀 많은 이유인가? 라고 해서 300불 정도 더 쓴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설문조사로 나왔던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투어가 4.5빌리언 달러 경제에 약 한 5조원 넘는 그러한 경제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이러한 추산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한 300달러 정도는 더 썼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번에 비욘세의 투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비욘세 투어가 뭐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안 갖고 나왔죠 안 갖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어 그러면 이 투어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 우리 극장가는 도대체 어떤가 그래서 과거에 사실 많은 민주식으로 알고 있었던 AMC에 대한 주가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AM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가를 보게 되면 과거에 정말 급등했던 정말 텐베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텐베거가 나왔던 그러한 주가인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사상 최저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매출에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던 AMC인데 최근에 분기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상영 이후에 우리의 핸드폰 우리의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정말 세계의 어마어마한 베스트 아티스트들이 우리랑 같이 AMC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MC CEO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티스트들과 투어 제작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관객 수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걸 정말 닫아야 되나 파산해야 되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가 했고요 그리고 이번 9월 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45% 급증한 14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게 어느 일시적인 턴 어라운드인지 아니면 앞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연속성을 지닌 그러한 이슈인지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주가 상태는 정말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MC의 어떤 방향성도 한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다른 아티스트들도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꿈들을 다들 꾸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또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동안 이제 너무 정말 OTT의 세상 이것 때문에 극장들 다 이제 사람들 안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극장가를 너무 힘겹게 만들었는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CJCGB도 지금 좀처럼 이제 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인데 네 맞아요 이거를 정말 아티스트들이 과연 극장가를 살려줄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극장은 또 어떻게 될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재밌죠 아니 재밌는데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죠? 그러니까 현실 같지 않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BTS가 군대를 안 갔다면? 그렇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BTS가 저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을까요? BTS도 지금 탑 탑 투어인가 20위 30위인가 20위인가 안에 들어있어요 투어 매출 총액이 나와있는데 아직까지는 10위 안에는 못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망해가는 산업까지 살릴 수 있을지 거의 올림픽급으로 한 국가의 올림픽급으로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러셀 이천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금리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러셀 이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한번 볼게요 꽤 오랜 기간을 한번 보시죠 2023년 2월에 거의 이천을 한번 뚫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좀 힘들었었죠 저때가 이제 빅세븐 빅세븐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였었고 그리고 8월달에 빅세븐에 한참 올라가고 나서 8월 정도 됐을 때는 러셀 이천도 뒤따라서 이제 형님 먼저 아웃 먼저 하면서 러셀 이천 지속도 따라 올라갔었는데 정작 10월 11월 많이 안 좋을 때 러셀은 또 많이 빠지게 됩니다 1650까지 빠졌다가 이제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지난 금요일까지 지난 금요일이면 12월 4일이죠 12월 1일이죠 1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얼마나 러셀 이천 지수가 올라갔는지 보니까 13% 올랐더라고요 13% 이 기간 동안 아마 나스닥도 8%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나스닥보다도 러셀 이천 지수가 훨씬 더 크게 올랐는데 아무래도 러셀 이천은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밖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금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이나 애플이 돈을 못 갚겠습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자가 조금만 높아지면 갑자기 부채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못 갚는 일이 기술적으로라도 못 갚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리에 엄청나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이 이걸 이렇게 바꿔놨을까 지금 이거는 맨 위에가요 3개월 전에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전망이고요 두 번째 줄이 1개월 전에 시장이 전망했던 금리의 예상 경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게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의 경로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7월 보시면 아래 줄라이라고 써 있죠 내년 7월까지 한 15BP 정도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15BP라고 하는 거는 25BP도 안 되는 거니까 한 차례도 내릴까 말까 한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건데 한 달 전쯤 되니까 이게 25BP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적어도 한 차례는 인하하겠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데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시장의 예상 경로를 보니까 거의 60BP가량 7월에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차례는 인하가 되고 그리고 많으면 세 차례까지도 인하가 가능성이 있어 라고 시장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내년 7월이 됐을 때 금리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의 예상 경로가 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가 이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거기에 맞는 베팅을 하겠죠 그 맞는 베팅이 러셀 2000이었던 거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최근에 그렇게 급격하게 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면 금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러셀 2000은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러셀 2000 앞으로 계속 오르는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러셀 2000이 오르게 된 것은 그것도 다른 지수들 횡보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드워치2를 보게 되면 사실 지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원 언제 하겠냐라고 했을 때 거의 6월달을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발언하고 나서 그게 3월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아 이게 비레크모니 3월에 금리 인원한 날 했잖아 아니 그건 경기 부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3월달에 얘기하는데 지금 비레크모니 다 맞추고 있어 비레크모니은 경제가 부러진다 전망하는 거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러셀 2000 사실 박재원 전무가 몇 차례 얘기했을 때는 뭐 나름 합리적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금값입니다 금값 자 여러분들 금값 한번 보시죠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 봤었는데 2100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지금 장중 한때 21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2088정도까지 다시 상승탄력을 약간 줄이긴 했었거든요 이제 계속 좀 뚫고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금값이 요즘은 금값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금값인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달러 약세죠 달러 약세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지금 그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달러로 자신들의 자산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약세가 되면 본인들의 외환보유고가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우 그러면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자산이 필요하네라고 하면서 실물 자산인 금을 좀 채우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금리 하락이기도 합니다 금리 하락 금리 하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원래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 그때 다시 또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아 이겁니다 경제 제재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산이 동결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산이 동결되면 국제 결제망에서 이 결제를 불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 외환보유고에는 달러도 들고 있겠지만 금도 들고 있고 그리고 금이 아니더라도 금에 준하는 상품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에 준하는 상품으로 만약에 들고 있게 되면 이게 금융 제재가 들어가게 됐을 때 못 찾습니다 사실 실물금은 뭔가 제재할 수가 없어요 제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또 두 개의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많은 뭔가 중앙은행들에서 뭔가 경제 제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의 보유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비켜보시죠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뭐냐면 지난 5월에 세계금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세계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10개의 중앙은행 중 7곳 이거는 뭐 10분의 7이라는 걸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래 보이시죠 전체 중앙은행 57개 그 다음에 선진은행 13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신흥국 44개 전체 57개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개 가운데 7개 국가가 향후 12개월 동안 금에 대한 보유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같은 맥락인 거죠 약세가 올 것 같아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 경제 제재가 우려 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아 금을 늘려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 실제로 10개 중앙은행 가운데 7개 중앙은행이 향후 12개월 동안 우리는 금 보유를 늘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같은 어떤 금에 대한 주포들이 수요를 늘리게 될 때에는 금 가격이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금 가격을 좀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또 2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2부에서 저희 또 되게 신박한 캐릭터의 바로 그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